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윈 코퍼레이션의 영업 1팀장을 맡고 있는 최정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이윈 코퍼레이션은 대만에 본사를 둔 업체로서 글로벌 메이커 중에는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KPCA 전시회에 저희 신제품을 출품하였는데요.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저희가 생산하는 볼스크루 제품의 윤활 주기를 늘려주는 제품으로서 이쪽 초록색 모듈을 장착함으로 해서 볼스크루를 초기 구매하실 때 이 모듈을 장착하시면 볼스크루의 성능이 닿을 때까지 급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서스 타입의 LM 가이드입니다. 현재는 양단 캡이 수지 재질로 되어 있는데 특주 타입으로 금속 재질로 변경하여 진공 사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 제품은 미니어처 가이드웨이로 지금 형번은 2번과 3번 제품입니다. 초소형의 정밀 가이드웨이로 소형 정밀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본 제품도 서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하이인에서 출시한 신제품으로 다토커라고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흔하게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고효율의 감속기로 정밀 장비나 로봇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인 제품은 단가가 저렴하고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KPCA 전시회에 출품한 하이인 제품의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KPCA 전시회에 출시한 신제품입니다.